재석이 형이랑 태호랑 시키래요. 얘는 진짜. 야 태호야. 모자 먹고, 모자 먹고, 모자 먹고, 모자 먹고. 너 어떻게 해? 나 먹고, 안 먹고.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광수 영수아 나게는 영수아. 정말. 하나, 둘, 셋. 이야. 죽인다 죽여. 내가 이 카페를 자주 찾는 이유는 아이고서는 피스를 할 것 같은 웃김 때문이지. 제가 박명수 씨의 추억을. 야 수도 안 돼. 야. 오늘 알지? 야 그럼. 야 물 좀 봐라. 야 오늘 물 죽인다 야. 어? 인가야. 야 조금만 기다려봐. 앉아 앉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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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기다려봐. 우후. 오 예쁘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 좀 핫석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앉으세요. 이야 여기 완전 물 꽝이다 꽝. 아우. 괜찮은데 왜 괜한 트집이야 얘? 앉아. 앉아 앉아. 얘야. 가까이서 보니까 더 예쁘구나. 뽀무리면 시크하고 벌리면 반짝반짝. 저런 입술이랑 뽀뽀를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일까. 아 뽀뽀하고 싶다. 저기. 안녕. 뽀뽀하시네. 난. 하야. 난 미쉘. 난. 습니다 형. 난 진이. 이거 뭐야. 이름도 예쁘잖아. 진이랑. 진이랑. 진이랑 뽀뽀하고 싶다. 뭐 좀 마실까? 난 주스. 나도 주스. 나도 주스. 나도 주스. 난. 키스. 아 저기요. 애가 저 꿈이. 저기 개그맨이예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 살려 보려고 해가지고 지금. 닥자. 언니 뽑아. 자, 주스 왔습니다. 즐거우셔야 되세요. 아, 뽀뽀. 정말 미치겠다. 이거 그냥 해버리. 아, 아니야. 명수야, 침착해라. 침착해. 키스. 한 번만 했어. 내 인생에 딱 한 번만이라도 하고 싶다. 아, 키스. 아니, 제가 언제 잘 써요? 하세요, 저. 아는 사슴과 사슴처럼 아름다운 음악을 가진 신사슴 여러분. 슬슬한 겨울밤. 이 숲속을 샅샅이 뒤질 필요 없습니다. 분들, 스테이지로 시작해. 컴바! 세스타일, 세스타일. 저 빨간 베레모 쓰신 분은 누구세요? 미셸이요. 미셸이요, 미셸. 미셸! 아, 미셸. 미셸이요, 미셸. 미셸이요, 미셸이요. 컷 됐네요. 웃지는 않았어요. 너무 어방하시네. 예. 차라리 차갑네요. 모두 남자들 좋아했으니까. 예. 네. 잠깐, 망친이시고. 왜요? 네, 저, 할 말이 좀 있어가지고. 예? 뭐 하는 거야? 신경 쓰지 마세요. 시선 계속 유지하세요. 키포잉. 아... 아쉬워라. 동정하지 마세요. 늘 살 웃는 일이에요. 뭐야? 저기 그럼 분위기도 그런데 이 차는 우리 호부집 어때요? 호부집 호부집 호부집. 네, 저, 한 잔 사겠습니다. 육가스 사줄 거예요? 예. 오늘 되게 분위기다. 어떻게 이런 데는 알았어. 주문하시겠습니까? 우리 어떤 술로 할까? 입술. 뭐야. 아, 저. 얘, 얘 개그한 거예요. 저기 그러면 우리 맥주 오백 네 잔. 맥주 오백 네 잔. 맥주 오백 네 잔. 어, 왔다. 맥주 왔다. 어? 이거 많은 건 내 거. 아, 고맙습니다.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건배 한번 할까? 아유, 예. 반가워요. 자, 반가워요. 예. 왜 저래요? 왜, 왜 저래요? 왜 저래요? 왜 저래요? 내가 하고, 내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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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음.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 나 취한다. 야, 야, 뻥치지 마. 소주 네 병 먹는 애가 무슨. 아, 난 너무 힘들어. 오랜만에 마셨는데. 웃기고 있네. 아이고, 어제도 여섯 병 먹어도 그. 입 자다, 입 입. 구나야, 여기 미셸 씨가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네가 좀 집에다 좀 보셔야 되려고. 아유, 지금 시작인데 뭐. 아, 그러지 말고 미셸 씨가 많이 취한 것 같아서. 아유, 나 더 놀다 갈래. 아, 아파.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저 지금 없어요. 아니요, 진심이 왜 때리고 도셔요?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정연 씨가 너무, 너무 저랑 합의 잘 맞아요. 잘 살려주셨어요. 네, 살려주셨어요. 우리 장면 살려주신 것 같아요. 아, 맞는 연기는. 시연 씨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왜 준하가 잘 데려다쳤을 겁니다. 정말이죠? 예, 예, 예. 저기, 이렇게 만나는 것도 참. 예, 예, 예. 게임이나 하나 할까요? 무슨 게임이요? 아, 쌀보리 게임 한번 하시죠. 아니, 무슨 술집에서 쌀보리 게임을 해요, 유치하게. 날씨 쌀쌀하다고 쌀쌀한 게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쌀보리 하시죠. 하하하하. 박명수 씨예요, 제가. 맥주 한 잔 하고 할게요. 예, 그러세요. 진희 씨는 전부 다 봐주세요. 진희 씨가 먼저 한번 쌀 얘기하세요. 쌀. 쌀쌀쌀쌀. 잘하시네. 보리. 보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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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요? 참, 진희 씨는 그 저기 선이. 아, 무슨 왜 이래요? 진짜 무서운 남자야. 정말. 아, 진희 씨. 아, 참 선이 참 고우시네요. 네? 진희 씨는 정말. 진희 씨. 쌀보리 한번 더 합시다.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이에요. 쌀, 쌀, 쌍허브기. 보리. 보리,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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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희 씨. 오케이. 손 잡았어. 빨리 드신 거죠, 이제 형? 네? 막대 과자께 허무한 땅 하면 제가 집에 가겠습니다. 내가 진짜. 계산을 하셔야 갈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진희 씨, 진희 씨. 막대 과자 게임을 하고 내가 계산을 야마마하게 하고 집에 갑니다. 나 돈 있는 놈이에요. 나 돈 갖고 온 놈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계산을 걱정하지 마시고. 딱 막대 과자 게임 한 번만 합니다. 딱 한 번 하면 계산하고 가는 거예요. 아이, 진희 씨 걱정하지 마세요. 나 돈, 나 3만 5천 원 이상 갖고 온 놈이에요. 깔끔하게 계산하고 집에 갑시다. 한 번만 해요. 막대 과자 게임을 하고. 내가 언제 정해져요. 네, 정해져서 또. 자, 그러면 갑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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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아 바지 내려 준아 화내고 준아 화내고 준아 화내고 다시 올려 다시 올려 준아 사과하고 준아 사과하고 준아 사과하고 미안하다 하고 여자친구 다시 만나 안 만나 꼭 만나 만났으면 좋겠어 바람이야 명수도 명수도 화해하고 명수도 흑시쳐뿌려 명수도 뽀뽀하고 명수도 뽀뽀하고 준아 받아들이고 준아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 준아 인터뷰해 대답해 준아 인터뷰해 준아 인터뷰해 이렇게 하는 거지 마모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닭이 뽀뽀하는 거야 닭이 상현이 저 뒤숭생숭해서 그래요 뒤숭숭 뒤숭숭 야 저희가 오늘 또 몇 개가 명작들이 나왔거든요 하하 씨가 아침에 오자마자 하신 얘기 있어요 야 이제 정말 신신도 쉬고 몸도 쉬고 너무 좋겠다 저는 심신 씨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오직 나쁜 시간이 아니고 마음심에 몸심 자른 야 너는 어떻게 석사라는 애가 그럴게 몰라 뒤숭생숭 뒤숭생숭 진짜 뒤숭생숭하잖아 지금 세상이 시청자 여러분 온갖 인사예요 오늘은 호라이가 장가를 여러 마리 가겠네 여러 마리? 여러 번 가는 게 맞는 표현이지 여러 마리가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 명이 가요 연필 한 다스 한 타스 한 타스 한 타스가 아니라 한 타스 다스 연필은 한 타스 마늘은? 예? 마늘은 뭔데? 야 마늘은 접이지 접 뭐야? 와 짱이다 이거 사랑해 나 명심 사랑해 쌍뽑뽑을 해 서로 뽀뽀해줘요 그래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오 마이 갓! 오늘 우리 이런 가을 운동회에는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눠 담백질이 어떻게 해요? 풀이하게 운동 풀이하는 거 아니에요 풀이 풀이 뽀쩍 운동 뽀쩍 운동 안 돼 사랑하는 사람한테 뽀뽀하게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해요 싫어요 아 싫어요 뭐야 남들끼리 남들끼리 뭐야 이걸 보기 좋지 않아요 왜요? 서로 사랑하는데 왜 이래? 좋아서 뽀뽀하지마 성격 얼마 뽀뽀 한 번에 쳐주신래 나 형 좋아한 거 같아 형 보면 좋아 자꾸 그러지 마세요 남은 씨도 심하신단 말이에요 나 형 보면 난 이거 못 보겠어 왜 이랬어요 왜 이랬어요 이상해 저거 이상해 이거 못 보겠어 남자끼리 지금 풀이 뽀쩍 운동 굉장히 저희 안에서부터 번져나가야 된다고요 이거 아름다운 걸 왜 이렇게 드럽게 만들어 그럼요 전 이런 건 진짜 못 보겠어요 왜요 왜요? 남자끼리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그냥 버려다 뽀뽀하는 정도인데요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냥 와 왜 기름이 있어 이마에 입술 빨작거리고 좋은데요 립그루즈다 와우 입이 좀 요즘 건조한데 조금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나도 요즘 입이 좀 입이 촉촉해졌죠? 입 촉촉해졌어요 내가 유전이냐? 예? 내가 유전이야 왜 자꾸 이렇게 기름을 발라 얼굴에 유전 터진 거야? 좀 봐도 왜 이렇게 안 받냐 요새 어떻게 받게 해 주셔야 받죠 자꾸 저한테 뭐 뭐라고 서로 사랑해줘요 안 하죠 유전 치면 네가 뭐 무전문제 유전 유제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전 유제를 왜 안 하죠? 아 아 아니 무전 유제 유전무제 아니에요 아니 그걸 무접 유제라니요 아니 생각하는 걸 만들면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것도 안 받아줘 버피 테스트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바닥 짚고 오케이 하나 둘 여섯 개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굴려 굴려? 이거 굴려 굴려? 농토 씨 농토 씨 한번 해보시면 너는 형님 구덩이든 체력 달려받으라고 형님 이정재 씨는 똑같은 와 와 와 급해 급해 아 빨리 하려고 짜 저 체력 달려 치시네 얼굴 보기야 얼굴 보기야 도버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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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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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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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다음 방우 형님 씨 한번 여자봐봐요 여기서 여기서 점프해서 떨어질게요 아니 오 형님 오 서 어 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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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떠세요 왜 떠 2016 달력 만들기 오늘 그날입니다 우리 노찌롱 씨와 우리 정형도 씨 정형도 씨 정말 오늘만큼은 노홍철 씨의 1인 아내가 되고 싶은 어떤 큰 마음을 담은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 내조의 여왕 난세호 워 아 아 아 아 엄밀스 어 아 아 아 네디웨어 어 야 어떻게 할머니 얼굴이 왜 할머니라를 아 여기 요번 키스신 자신 있으세요? 저는 딥키스 프렌치키스 아 그 라스비가스 일단하메라는 그 영화 기억하시죠 네네 야 이거 꼴에 포토제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근데 진짜 진짜 못 보겠다 어차피 아 저랴다 옛날 영화 기뻡지게 제가 이렇게 뒤에서 포기하면 뒤통수로 이렇게 쳐낼 수가 있잖아요 형님 그걸로 가져와 영화 그 저기 슐이 나오는 키싱구람인가요? 그거처럼 요렇게 그렇죠 요렇게 아 남자끼리 아니 살려주시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아니 여주인공이에요 시선교환 한번 해볼게요 아 무슨 저를 하는 거예요 형님? 왜 하겠네 왜 하겠네 3만이 끝나지 그래야 3만이 끝나 어 열나 하나 둘 셋 아니 저 몸 안 풀려고 그래 자 하나 둘 셋 아 셋 빠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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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뛰러와요 kop 눈을 봐야되요 눈 뜨거 둘 셋 와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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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시선 교환했으니까 이번에는 막대가자 게임을 한 번 하고 아이! 막대가자 게임 아이 뭐 천생연븐도 아니고 뭐하는 거야 시리신단 말인 아아 송춰라 빨리 자 자시 자시 어허 아 이러지 마 숨지지 마 자시 가라 어 패가 같잖아 결혼해 없어. 그 자체 말이야. 시작! 오오오오오오, 그렇지. 조금 더. 좀 더. 조금 더. 아~~~ 정말. 이 닿지도 않았어! 물속에 들어가서하면 되잖아 네, 한 번만 해보는 건데. 아니 물속에 들어가서 하면 되잖아요. 이 이라고! 아!! 됐어!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발견했다, 발견했다! 우리... 정신이... 어디 갔어? 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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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야, 이거 뭐냐! 자, 이거!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뭐야? 엠지! 야, 봐봐! 물속에서 서로 손을 잡고 만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한 바퀴 돌아와, 이렇게, 오케이, 라이디! 음악 주세요! 잠수! 거기는 앉아, 잠수! 거기는 앉아, 잠수!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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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손 잡아!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업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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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울 때도 실패가 없다니까, 운만 누리는 좋은데! 좋아, 가! 얼굴 만져!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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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